반갑습니다. 어빙하트입니다. 제가 사업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플랜치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플랜치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웰드 넥하고 슬리본하고 소켓 웰드 그리고 랩조인트 슬레드 그리고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웹 넥은 고온고압에 많이 쓰이고 슬리본은 저온저압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가면 거의 다 슬리본으로 배관용접을 해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슬레드 플랜치 같은 경우에 나사산이 있습니다. 보통 나사산이 있어서 배관에 나사를 내어서 체결을 해주는데 보통 용접이 없이 파이프를 연결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나 폭발성이 있는 장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 웰딩 플랜치가 있고 웰딩 넷 플랜치, 블라인드 플랜치, 슬리본 플랜치, 랩조인트 플랜치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랜치 킥에게 한번 보면은 제가 gis 규격이나 보면 rc가 있고 ks jis 이렇게 아셈 요즘은 참 이게 rc가 아셈에 이제 흡수가 돼서 아셈이라고 합니다 jis 이제 일본 규격협회 이제 이 규격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배관에 한번 보면 10k 20k 30k 이렇게 쓰여 있는게 많습니다 10k 같은 경우에 배관 외경이 있고 이쪽에 볼팅 쪽에 한번 보면 이제 배관 홀수가 있습니다 배관 구멍이 이제 4개 짜리가 있고 8개 짜리가 있고 12개 16개 20개 24개 28개 보통 이제 이 사이즈가 이제 배관 사이즈가 갈수록 이제 커면 이제 구멍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프렌즈가 이제 4개 4개 8개 12개 다음에 16개 그리고 20개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나스 이제 만약에 이 프렌즈에 이제 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용접해서 만드는게 아니라 이제 이 옆쪽에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구멍이 되셔야 됩니다 그림이 좀 흥성한데 이게 중심이 있고 이제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이제 볼트 하고도 이제 붙이 치는 일이 없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측정 장비를 이렇게 바로 돌려 놓고 이제 이 중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겁니다 이게 10K 50mm짜리 배관입니다 이게 10K 50mm짜리 배관입니다 보시면 이게 11K인데 볼트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볼트가 이제 이 중심선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가 중심에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보통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이런식으로 용접을 해 보통 해 줍니다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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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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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트에는 이제 미트나사, 미리나사, 인치나사 하면서 살 때 보면 이제 봉지에 쓰여 있습니다. 인치 볼트, 미리나사, 볼트 하면서 쓰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사에 피치 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 있는 것은 버디 앞에 캘리퍼 이걸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볼트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버디와 캘리퍼스를 한번 재보면 밑에 여기 있는 쪽에 12mm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mm이니까 M12라고 길이를 하고 55mm에 와 있습니다. 55mm 이쪽에 차이는 좀 이렇게 55mm 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12 즉, 55mm 55mm짜리 이제 볼트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공ccional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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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산과 나사산 피츠라고 하면 됩니다. 나사산, 제가 m10 이라고 얘기했는데 m 이라는 길이를 제가 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JIS 규격하고 KS 규격하고 m10, 12는 12mm를 나타냅니다. 나사산이 이래 있으면 이쪽 끝쪽, 나사산 끝쪽 이걸 피츠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육각볼트가 있고, 스텐 육각볼트, 고장력볼트, 보통 검정색을 많이 써더라고요. 고장력볼트, 후렌지 육각볼트, 여러가지 종류의 볼트가 많습니다. 스텐 육각볼트, 배관을 고정할 때, 육각볼트, 배관 스포트 밑에 다리빨이라고 해야 됩니다. 스포트를 고정할 때, 아까보트를 많이 씁니다. ets slightly Credo 스텐 육각볼트 스텐 육각볼트 스텐 육각볼트